합동 참모본부가 김승겸 합참위장 주관으로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전웅 분석 전략 토의를 했습니다. 이번 토의는 지난해 6월 1차 토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인기 활용 사례와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전웅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층 토의를 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제를 식별했습니다. 특히 북한 도발 양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한반도 지형과 상황에 맞는 전쟁 시나리오 분석, 합동 전투발전 분야별 세부과제 등도 논의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위장은 이번 토의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전략과 개념 발전, 전력 기획, 작전 계획 수립, 여답 연습에 반영하는 등 한반도 전구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